기후 위기 시대,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 환경부와 함께 2023 기후 포럼을 열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기업, 소비자 간의 협력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CBS는 환경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주제로 기후 포럼을 개최하고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각계의 협력 과제에 주목했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경제와 산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할 수 있는 일, 의식개선, 인식전환, 가치관 바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덜 쓰고 덜 아끼고 자원을 순환시켜서 쓰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해 다시 생산에 투입하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주요 과제가 됐다며 포럼에서의 제안을 정부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답했습니다. 이렇게 순환경제를 향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이행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오늘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제로 경제산업계의 협력, 제도적 지원과 변화, 소비자의 가치소비가 논의됐습니다. 인하대 김종대 녹색금융대학원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와 산업계 측면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탄소배출 절감과 함께 생산효율성 증대와 산업혁신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순환경제 모범 사례를 발굴해 투자하는 등 관계자들의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을 위험에 빠트려는 일이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고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소비자와 기업과 투자자입니다. 환경부 조연수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지난해 말 제정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과 현재 정부가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법적 이행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순환경제를 고려한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폐기물로 만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23년 3%에서 30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과장은 소비와 유통 과정에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 최소화와 다회용기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는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을 높이기 위한 수리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출과 재활용 과정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분리배출 품목을 개편하고 열분의 확대 방안과 바이오가스 생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NGO단체 옮김 김효선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생활 영역에서 폐기되는 물질을 쓰레기가 아닌 자원의 선순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가공이나 중고 나눔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게 사용하고 교체되는 비누나 버려진 크레파스를 재가공해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전달하는 옮김의 실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